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 졸타입니다. 최근에 기사를 봤더니 제주도의 환경소음이 기준치를 40%나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제주하면 우리가 힐링의 섬이라고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소음의 주된 원인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활소음도 늘어나고 자동차 대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는 제주도는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원체 신축 건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소음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가끔은 좀 우리 예전에 제주의 모습이 그리워질 때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좀 배려하는 마음을 조금만 더 가지면 소음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방송 제주가 졸타,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우리의 극한 리포터, 이은정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오늘은 또 행복한 리포터로서 행복 마을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덕면 서강설에 가면요. 바로 드론으로 행복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충성! 태양의 후예, 이은정 대휘, 행복 찾으러 왔지 말입니다. 뭐 알았죠? 교육생들 얼굴을 보니까요. 잘 찾아온 것 같군요. 네, 드론으로 행복을 만드는 마을. 바로 서강설입니다. 부릉부릉 힘차게 시동 걸고 출발해볼까요? 웰컴 투 드론 행복마을. 네, 이쪽으로 보면 너른 대지가 펼쳐졌고요. 저쪽으로 보면 멋쟁이 건물들이 들어선 이곳입니다. 김재강이요. 안녕하세요. 김재강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이곳 서강설에서 행복마을 지원 사업이 시작됐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제일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드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제 사업이든지 아니면 항공 촬영을 해서 수행 사업을 하든지 삶의 질도 혹은 인택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맞아요. 휙휙 불어라, 드론 바람아. 어, 바람이 마을 운동장 쪽으로 부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이곳이 드론 교육장입니다. 원장님, 여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자기 지금 따기 전에 큰 드론 같은 경우 날릴 경우는 위험한 경우 없잖아요. 그러기 전에 여기서 조종기 파집법이나 조종기를 작동했을 때 키가 앞뒤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미리 연습하는 모의 비행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론을 날리려면 마음가짐은 기본이고요. 모의 비행과 교육은 필수입니다. 게임 안 가야지. 모른적으로 그냥 전진을, 수소에서는 전진 치시고. 밑으로 하시면 후진 키입니다. 손가락 힘을 빼시는 게 제일 중요하십니다. 마을의 꿈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집중하면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드론 시뮬레이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하는 거 보니까 실제 하는 느낌? 저 이런 기분 처음이거든요. 배우면서 애들도 키우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가서 알바도 하고 1석, 2조, 4조. 저도 농사를 짓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드론을 활용한 약재 살구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기회만 된다면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론 자격증을 향해 가는 길. 멀고도 험하지만요. 꼭 합격하실 겁니다. 전문적인 자격 과정 외에도 어린이들이라든지 편안하게 도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들이 있나요? 아, 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제작한 이제 겉선 드론하고 이제 버스 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나 그 다음 수학년 팀들이나 와가지고 저희가 조립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코딩 교육하는 거, 그 다음 비행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체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쑥쑥 흡수해 보는데요. 어느새 제법 모양이 갖춰진 것 같죠? 저도 따라해봤습니다. 직접 하신 거예요? 워낙에 TV에서나 뭐 이런데 이제 촬영도 전부 드론으로 하고 드론으로 낚시도 막 시도하고 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드론이 이제 굉장히 생활에 깊숙이 이제 쓰일 것 같고 다방면에서 그래서 이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게 애들만 이제 뭐 배우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직접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오늘 해보니까 너무 재미도 있고 계속 못해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장님 저희 드론 교육도 받았는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드론을 날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드론 나는 모습을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어디 있어요? 방제용 드론입니다. 저기 한번 보시죠. 헐 대박 헬리콘 아니에요? 발연기 중이죠. 크기가 보이시나요? 드론 전문가 삼촌에게 이 드론의 정체를 들어볼까요? 아 근데 이 드론 정말 크네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드론하면 이 정도 사이즈잖아요. 이 드론은 제가 진짜 처음 봐요. 이거 무슨 드론이에요? 플롭이 6개 있어서 이제 회사국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드론보다 이게 당제용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마을 삼촌들에게 농사 일손이 되어주는 드론.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은 과연 잘 될 건가? 이렇게 의심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농약 절감도 30% 이상 절감이 됩니다. 이 드론을 놓치면은.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6시 그때 바람 넣었을 때 치면은 하루 일과를 벌써 아침 1시간에 다 하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마을의 행복을 가져올 행복 열매 드론입니다. 그만큼 마을 사람들의 준비도 철저한데요. 저희 마이 같은 경우에 현재 청년회에서 5분이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교관도 저희 청년회에서 현재 2분, 외부에서 2분 모셔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실기평가 교관까지 따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하고 있어요. 드론 체험 교육이 있는 순우름마을행복센터와 서강서리 드론 여행 코스도 곧 나온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드론 하는 거 보일 때는 그냥 쉽고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인명피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되고 식은땀이 막 그러더라고요. 저 중에 지금도 막 땀이 나거든요. 엄청 긴장하게 되네요.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첫 번째라도 첫 번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입니다. 안전에 일단 주의하셔야 되고. 저도 처음에 할 때는 한 번 날리면 다리 힘 풀려서 주저앉은 적도 많아요. 긴장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저도 그래요. 안전에 조심하면서 천천히 교관 말 따르면서 살살살살 하면 금방 익숙해지면 자신감이 붙어서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금방 익숙해집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 청년 회장님 광주에 어쩐 일이세요? 저희 마을 차원에서 드론 산업을 육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으러 올라왔으면 저희 청년에 원두랑 마을을 같이 해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온 만큼 하나라도 더 보고 더 많이 배워봅니다. 마을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안전적인 제품을 납품 받아가지고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에도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되기로 시실화 날씨를 엮이든 마을 공동체의 정의도 쌓여가는데요. 이 사업은 원래 마을에서 하는 사업은 있나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이렇게 교육도 와서 받고 견학 온 거에 대해서 이척 좀 자랑스럽고 또한 우리 농촌이다 보니까 오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앞으로 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마을에서 더 신경 써서 열심히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서리 드론 파이팅! 이들이 꿈꾸는 행복한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드론 행복마을 서광서리의 멋진 도전을 응원합니다. 요즘이 드론이 되게 쓰이는 곳이 다양하잖아요. 이것저것 참 많이 쓰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드론 행복마을이 되게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또 이 사업이 2년 전에 구상이 되었다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보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방제 산업이라든지 또 이걸 통해서 방과 후 교육 교사를 양성하기도 하고 이 마을 전체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진짜 딱 맞는, 마을에 딱 맞는 행복센터네요. 무엇보다, 뭐랄까, 저희 행원닙 삼촌들에 대해서 소개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또 보니까 굉장히 청년 농부들이 많은 게 이 마을의 특색이기도 하더라고요. 또 젊은 농부들이 적극적으로 마을을 이끄시니까 또 보기도 좋고 정말 많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우리 행복 리포터일 때 이현정 리포터가 아주 마음껏 즐기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먹방 자선생님과 함께 맛있는 여행 떠나볼 텐데 어디 가볼까요? 네, 오늘은 굉장히 마을이 소담스럽고 아주 정겨운 애월읍 유수합리를 다녀왔는데요. 풍경에 취하고 맛과 흥에 취하고 먹방 자선생님과 떠나는 행복여행 떠나보시죠. 그럼요, 족발을 들고 등장을 하세요. 찌질을 해줬어야 되는데 족발을 들고 분위기도 잡고 배고픔도 잡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몸에 좋은 오메가3가 동체로 연어 한 판 어떠세요? 바다가 아닌 중산간에서 맛볼 수 있는 싱싱한 연애의 맛 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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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횟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 중산간인데 바다도 안 보이고 연어 한 마리가 앞에 딱 등장했어요. 진짜요. 진짜요. 이 생연어를 이렇게 두엄하게 유럽에서는 연어하면 케이퍼가 꼭 따라오는 유럽에서는 이렇게 연어하면 케이퍼가 꼭 따라온다는 거 상식 보통 저희가 뷔페 가면 이렇게 먹죠. 이 비주얼로 먹죠. 정석이죠, 정석이죠. 연어의 정석. 잘죠? 여러분, 제가 좀 상식을 얘기해드릴게요. 횟집에 갔는데 이런 레몬이 있어. 레몬은 어디다 뿌리는 거다? 폐에 절대 뿌리는 거 아니다. 이런 채소나 이런 구이나 이런 데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폐에다 비면 산화돼서 새롭게 알았어요. 싱싱한 회를 드셨다면 이번엔 고소함의 절정. 연어 구이를 즐길 차례. 머리가 또 우와 그렇죠. 회를 손으로 먹어야 돼요. 머리에도 이렇게 살이 엄청 많아요. 머대가리 구유를 이렇게 연장합니다. 잡아봐. 뜯어보고. 아, 그. 저게 회가 무거워요? 역시 먹방 산직인 바산생. 어두유 위 좀 드실 줄 아네요. 연어 구이는 이렇게 뜯어먹어야 아침이 맛이죠. 굉장히 크죠? 아, 금침이 된다. 진짜 오늘 먹방이네요. 뼈가 그냥 똑똑 빠지네. 여러분. 아니, 초밥을 시켰는데. 초밥. 네피스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와, 주먹 둘. 딱 이 사이즈데. 아, 사이즈가 커요. 우와. 이야. 이거 보이세요? 진짜 한 입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무게감이 느껴져요. 무게감이. 이 연어 한 피스 자체가 엄청 두껍고 커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왜요? 입을 쩍 벌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두툼한 연어 초밥. 담백한 연어의 맛이 첫 입맛을 강타하면 마지막 강타하는 건 곧 끝이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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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풍성한 두툼한 연어의 부드러움이 막 감싸면서. 와, 이 밥도 굉장히 좋네요. 아, 초밥이 이렇게 많으면 되는 거야? 그랬는데 그렇게 많아도 괜찮은 거구나. 아, 초밥이 굉장히 맛있네. 안에 초밥 밥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 딱 올리고. 이게 뭐예요? 올려서. 나는요, 먹방계의 만수르. 연어 한 판을 즐기는 마지막 방법은. 먹방계의 만수르. 이 정도는 먹어야 연어 한 판 먹었다 할 수 있겠죠. 먹고 싶어요. 어우, 저기 꼭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일본으로 왔으니까 짬뽕 먹으러. 짬뽕 먹으러 일본에 갈 필요 없어요. 불맛 살린 나가사키 짬뽕 한 그릇이면 일본으로 뿅. 싱싱한 해산물과 채소가 듬뿍. 이 그릇도 딱 보니까 짬뽕이랑 일본 라멘, 라멘이죠. 여기 가리비도 있고, 개도 있고, 새우. 다 있네요. 다 있네요. 여기 보세요. 양배추도 이렇게 다 구워져서. 불맛이 좋고, 국물이 진하고. 아주 신선한 재료를 쓴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쭉. 숙주와 함께 먹는 일본 라멘. 나가사키 짬뽕. 그래. 짬뽕은 흐흐흐 불어 먹어야 제맛. 아삭한 숙주와 붕글깽글한 면발이 블랙홀처럼 후루룩 빨려 들어간다. 쭉쭉쭉. 너무 좋았었지. 이 면과 함께 아삭아삭 씹히는 이 숙주의 맛, 이 부드러운 맛. 일본 가정식의 대표 메뉴는 역시 돈까스 덮밥. 가치동. 가치동. 오늘 음식들이 윤기가 다들. 가치동. 돈까스 도둠합니다. 기름 모라모라나고. 이 덮밥은 이렇게 양파를 카라멜라이징. 이렇게 갈색빛이 진하게 단맛이 굉장히 많이 나게 잘 볶아. 저런데 좋아요. 와. 저거 안 먹어도 맛을 알 것 같아요.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하고 촉촉한 맛. 이 맛이 바로 소확행 아니겠습니까? 일본튀기의 달콤한 맛 있잖아요. 맞아요. 단짠. 단짠. 단짠의 달콤한 맛. 그 맛이 싹 돌면서 역시 돈까스는 약간 이렇게 짭짤해야 돼. 최고의 먹방법. 어? 주방안이 춤 잘 추신다고 할 것 같은데. 아유 그렇네요. 아 이곳은. 굴비. 제가 개인적으로. 보리굴비. 정말 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보리굴비가 뭐예요? 제주에 짜잔 하고 나타난 밥도둑의 절대강자. 보리굴비. 보리굴비를 잘게 찢어 밥에 얹어 먹으면 그야말로 입에 착착 붙는 맛. 저도 모르게 엄지척. 찍어줄게요. 야 게장바를 드시기 siguiente. 아니 저렇게 찢어서 직접 올려주는 서비스가 평범Hey. 완전 꼬신내 가나요 꼬신내. 저렇게 서비스 좀 carts Pont. 템 sta Virgin 되잖아. 고소한 것도Sim 꼬셔. 좀 Oshoи좀 여기예요. 맛있겠다. 처음요. 보통 이런 반건조, 건조한 생선들이 오래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염장을 굉장히 세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짤 수 있는데 전혀 안 짜. 그래요? 굴비가 안 짜요? 우리 굴비를 맛있게 즐기는 또 한 가지 방법. 말차 누룽지에 후루룩 얹어먹기. 굴소밥 누룽지의 신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굴비가 들어간 누룽지. 우리 정말 이 돌솥밥 누룽지계의 신세계를 오늘 또 보는. 마지막 마무리가 다 돌솥이잖아요. 밥이 들어간다. 쑥쑥쑥쑥. 짭조롬한 보리굴비와 말차 누룽지의 관상궁합.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이것도 꼭 구슬구슬 이렇게 누룽지에서 먹으니까 또 델미네요. 뉴스함에 오시면 보리굴비 드시면서 고향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함으로 오세요. 배월맛집의 성지, 유수함 맛집.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맛집 보증 스포가 되는 그날까지. 마선생의 먹방길 우리 함께 걸어요. 뭐 이제 밥도둑의 절대 강자 중에 한 마리잖아요. 보리굴비. 보리굴비. 아니, 근데 지정으로 보리굴비 먹었죠. 그리고 아까 우리 방금. 연어. 연어 한 판. 연어가 우리가 보통 이제 조그마한 연어 초밥들 생각했을 텐데 연어 초밥도 이만한 데다가 연어 한 판. 그리고 아까 가치송이랑 나가사키지 한 판까지. 오늘도 뭐 너무 잘 먹었어요. 우리 이은선 리포도 너무 부러워할 것 같아요. 진짜 뭐. 맨날 가고 싶다 그랬는데. 늘상 뭐 부럽지만요. 오늘은 더 부럽습니다. 맛집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찬란하다. 맛집이 너무 찬란하다. 그래서 진짜 당장 맞추고 좀 가고 싶어요, 지금. 굉장히 또 배가 고픈 상태라서. 피디니 보고 계시죠? 정말 보리굴비가 한국인의 밥상부터 정말 일본식, 가정식. 그리고 연어 한 판. 정말 유수함에 갔더니 전 세계 일주를 한 것 같아요. 알라스카 갔다가 노르웨이 갔다가 일본 갔다가 법상 뽑아가지고 먹고 유수함으로 다시 도착. 정말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주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유수함 음식 추천합니다. 진짜 우리 먹방 좌선생님 퓨셜은 언제든지 믿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믿으세요? 맞을 민정. 그래요.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맛있는 여행 떠났으니까 우리 밖으로 한 번 나가볼까요? LTE 현장 순서입니다. 내일부터 제주의 해수욕장들이 개장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LTE 현장에서도 해수욕장으로 갑니다. 장인정 하나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벌써 받아보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소식 궁금합니다. 전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곽지 해수욕장인데요. 이곳의 날씨는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오고 그야말로 물놀이를 즐기기에 딱인 날씨입니다. 저도 바다로 풍덩 빠지고 싶었는데요. 이곳이 내일부터 개장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은 개회식이 열렸어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개회식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곽지 해수욕장에 대한 매력, 곽지리 이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매력에 대해서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일이 벌써 개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저기서 슬쩍 보니까 이 개장식이 정말 화려하게 열리더라고요. 맛있는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 이게 매년 열렸던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원래 3일째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식 겸 해가지고 리민 행사, 리민이날 행사를 해가지고 우리 리민들의 식사를 대접하고 또 이제 저녁에 노래 자랑도 할 수 있는 걸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남아서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곽지 해수욕장은 요즘 정말 많은 관광객분들, 도민분들이 발걸음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의 발걸음을 샤워잡는지? 곽지 해수욕장 매력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단은 남자, 여자의 노천탕이 있어서 물놀이 하다가 샤워장 할 수 있는 노천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모래사장이 있어가지고 올해도 이제 조락말 달리기 대회를 여기 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물수온, 수온이 낮아서 굉장히 이제 어린 애들이 물놀이하기 좋아서 해파리가 안 들어온다는 것. 이런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진들이 많은데 다음에 또 이제 와서 구경하고 오시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처음 왔는데 벌써 그 매력에 다 빠져버린 것 같아서 나중에 꼭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무수히 많은 매력이 있는 곽지 해수욕장인데요. 그런데 이런 해수욕장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분주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주시는 해양구조팀 분들이신데요. 소방안전본부의 구조팀장님께서 안전수칙을 알려주시려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이 찾아왔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는 시민구조대팀이 꾸려졌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소방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11개 해수욕장에 1구 시민수산구조대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조기 개장되는 곽지 해수욕장 등 5곳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시민구조대에는 어떤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1구 시민수산구조대는 전문 구조대원인 안전팀장, 1구 구급대, 수변 안전요원으로 구성되어 해수욕장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정말 든든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끊이지 않는 물놀이 안전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알아주셨으면 한다 이런 안전수칙이 있을까요? 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고 음주 물놀이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해파리에 쏘였을 시에는 즉시 물 밖으로 나오셔서 인륙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신속히 출동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안전수칙들 꼭 지켜서 안전한 물놀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내일부터 이곳이 개장을 하고요.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7월 1일에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 그런데 무엇보다 7월 15일부터는 몇몇 해수욕장들이 밤에 개장을 한다고 해요. 아주 뜨거운 낮을 피해서 여름 밤바다의 매력에도 풍덩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곽지 해수욕장에서 장인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벌써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는 시기가 되었군요. 네, 이렇게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걸 알려주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장마죠. 이제 곧 장마철이 시작이 되는데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생활 속에서 장마를 잘 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들어보시죠. 주부는 장마철이 너무, 너무 싫습니다. 높은 온도와 습도로 집안은 곰팡이와 집먼지 진드기가 좋아하는 최적의 상태. 우리 가족 건강도 지키고 안전한 여름을 나기 위한 장마철 생활백서 함께 알아볼까요? 주부들의 장마철 골칫거리는 쾌쾌한 집안 냄새의 주범, 습기. 오늘의 습기 해결사, 살림의 여원 김은영 씨를 소개합니다. 눅눅한 빨래뿐 아니라 집안 꽂고 숨어있는 습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갑자기 주방에서 커피 찌꺼기를 볶기 시작하는 김은영 씨, 뭘 하려는 걸까요? 커피 찌꺼기에는 제습을 하는 효과도 있고요. 방향을 나타내는 효과도 있어요. 햇빛에 바짝 말린 커피 찌꺼기와 향초, 굵은 소금은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최고의 제습제입니다. 커피 찌꺼기를 화장실에 놓아두면 습기와 악취를 빨아들이고 향초는 타면서 습기를 잡아줄 뿐 아니라 좋은 향기로 불쾌한 냄새도 없애주는데요. 습기가 많지만 제습기를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인 주방, 신발장, 옷장 내지는 이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강력하게 습기를 빨아들이는 이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강력한 제습력을 뽐내는 신문지 신문지를 봉투 형태로 접어 커피 찌꺼기를 넣어주면 초간단 제습제가 완성되는데요. 장롱이나 옷장, 신발장 구석구석에 놓아두기만 하면 알아서 습기를 쭉쭉 빨아드립니다. 이불장에 넣을 땐 다른 방법이 있다는데요. 보통 이불장 안에 신문을 넣으시라고 하면 이불 사이사이에 이렇게 장으로 넣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신문지를 이렇게 몽둥이처럼 말아서 하시게 되면 이 구멍을 통해서 공기의 흐름이 더 좋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길게만 신문지를 이불 사이에 넣어주면 습기는 물론 해충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신발을 보관할 때도 신문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양말 안에 신문지를 한 두 개 정도 넣으시고 이 그대로 발 틀에 맞춰주시게 되면 신발의 모양도 유지가 되면서 습기도 더 잘 빨아드립니다. 보통 우리 주부님들이 제습기 사용을 이 방향으로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제습기는요. 마른 바람이 이쪽으로 나가고 젖은 바람을 흡입하는 흡입구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은 영역이거나 빨래 뒤편이 앞이 향하는 게 아니라 뒤가 향하도록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마철 습기를 가장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보일러를 키는 건데요. 보일러를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일러를 키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환기를 시키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일러의 온도 때문에 곰팡이의 포자가 더 쉽게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풍기와 같이 하시던지 아니면 환기를 같이 시켜주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굵은 소금도 습기를 잘 빨아들이는데요. 이때 습기를 빨아들여 물이 생길 수 있어 종이컵 대신 그릇이나 페트병에 넣어 선반에 놓아둡니다. 습기를 머금으면 소금이 여기에 물을 맺히게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후라이팬에 다시 볶아서 쓰시게 되면 다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제주 시내의 한 공방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캔들 전문가 고도영 씨를 소개합니다. 향초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이색향초들이 가득한데요. 그럼 향도 좋고 건강에도 해롭지 않은 소이 캔들을 만들어볼까요? 먼저 천연의 콩 추출물로 만든 소이 왁스를 중불에서 은근하게 완전히 녹여주고 여기에 향 오일을 첨가해 잘 저어주는데요. 장마철을 사용할 때는 강한 향의 오일을 넣으면 좋다고 하네요. 오늘 사용한 향은요. 우리는 블랙 체리 향을 사용을 했고요. 지금처럼 장마철인 경우에는 향이 약한 향보다는 향이 강한 블랙 체리라든가 헤이즐럿이라든가 뭔가 좀 그런 강한 스타일의 향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캔들 용기에 녹인 왁스물을 부어서 굳혀주면 서서히 하얀색으로 변하면서 나만의 소이 캔들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쓰는 파라핀이나 왁스는 석유에서 수출한 미네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이 캔들을 쓰는 게 훨씬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소이 캔들로 장마철을 뽀송뽀송하게 보내세요. 이번에 찾은 곳은 제주시내의 한 카센터. 안녕하십니까. 장마철 자동차 관리 요령을 함께 알아볼까요? 중요한 사항은 여름철에 타이어의 마모 상태나 공기압 관리가 꼭 필수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와이퍼 점검에 대해서도 꼭 같이 점검을 해야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권해로 본다면 실내 에어컨 필터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실내를 더 공기를 쾌적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는 일반인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데요. 고객님들이 점검하실 건 100원짜리를 가지고 타이어 홈에다 넣어보셨을 때 유수인 장군 갓이 다 보이면 타이어가 완전 마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핸들을 돌려서 타이어의 입상 마모 부분과 마모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마모 상태의 4개의 홈에 들어가 있는 마모한 개선 위치가 고르게 마모됐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와이퍼의 수명은 6개월에서 1년. 우천시 선명한 시야 확보를 위해 와이퍼 점검도 필수입니다. 요즘에 미세먼지나 황사가 많기 때문에 실내에 들어오는 공기를 정화해주는 필터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 필터를 6개월이나 만 킬로마다 교체해주는 걸 권장을 합니다. 자동차 실내의 공기질을 책임지는 에어컨 필터도 1년에 한두 차례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때 교환하지 않으면 바람 쐬기도 약해지고 필터 성능도 떨어지게 된다네요. 여름에 에어컨 냄새를 줄이는 방법이 또 하나는 정차하시기 전에 에어컨을 끄시고 실외 공기를 돌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에어컨 안에 있는 습기를 좀 말려서 실내 냄새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올 여름도 안전운전하세요. 다가오는 장마철, 습기로 눅눅한 환경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괜찮겠지 하는 안전 불감지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도 자동차도 미리 미리 꼼꼼하게 체크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장마철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 장마철 되면 진짜 고민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또 워낙 습하다 보니까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곰팡이도 생기기 쉽고 좀 빨래해도 잘 안 마르고 눅눅해서 이래저래 좀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좌선생님도 장마 오는 게 걱정된다고 하셨거든요. 매년 전쟁입니다. 저처럼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 물을 또 많이 쓰잖아요. 더더군다나 더 습기가 많고 습기가 많으면 또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곰팡이가 많이 쓸고. 그래서 전쟁이에요, 전쟁. 매년. 정말 좋은 정보 얻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들 알려드렸잖아요. 우리 오늘 갓부는 어떤 거 제일 유심히 봤어요? 저도 그거 마찬가지로 봤어요. 커피를 이렇게 덮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한번 복구가 해서. 보관하는 방법들, 꿀팁들이 있었잖아요. 이불 사이에 보관할 때는 신문지를 다른 방식으로 접는 거. 아주 꿀팁이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진짜 눅눅하면 우리가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이고 조금이라도 조금 뽀송뽀송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마철에 비 많이 오니까 타이어 점검, 와이퍼 점검도 같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돈의 다양한 문화 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말엔 갓부훈과 함께하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주 갓부훈이 만날 사람은요. 애워르 봉성리의 제주에서 가장 작은 소극장, 봉성리 시저터. 그리고 그 공간을 가꾸고 있는 연극 공동체, 다움 한번 만나볼 테고요. 이어서 다양한 돈의 문화 소식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느 철학가가 말을 했죠. 선하다의 반대말은 악함이 아닌 선하지 않다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작다의 반대말은 크다가 아닌 작지 않다입니다. 오늘 제주 갓부훈이 만난 사람들에서는요. 제주에서 가장 작은 극장에서 결코 작지 않은 큰 꿈을 키워가는 연극 공동체, 다음을 만나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새로운 꿈을 그릴 극단이 탄생했습니다. 해피엔딩을 꿈꾸는 그녀들, 연극 공동체, 다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극 공동체, 다움. 지금은 봉성리의 원칙입니다. 왜죠? 시내 있었을 때 조건이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그거가 꼭 아니어도 연극은 할 수 있고 여기에 공간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연극적으로 여기를 활기를 좀 불어놓고 좋은 공간으로 만들면서 다움이라는 팀도 공간이 성장하는 만큼 같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혀서 한번 와봤는데 이 주변이 생각보다 되게 공간이 좋더라고요. 마음에 들었어요. 버스킹 공연으로 제주 신고식을 강렬히 치룬 그녀들. 이젠 연극 그리우미 그리네로 봉성리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할머니 세 명이 한글 공부를 하신 거예요. 한글? 네. 한글을 처음 배우고 자기 이야기를 시로 적은 거죠. 그래서 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고 소소한 재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옛 이야기들이 그리움처럼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그거 한번 해줘요. 저 이거 꼭 부탁해 보고 싶었다고 봤대요. 연극하는 사람이라든지.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뭐 시켜요? 노래를 시켜요. 연극하는 사람은 뭐 시켜요? 큰일 났네. 아 뭐 시켜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뭐 타를 한번 써볼까? 보여주시죠. 소극장을 열고 처음 선보이는 연글. 그리움이 그리네. 하지만 극을 올릴 때까지 걱정 어린 시선도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봉석님 말고 제주에 처음 내려왔을 때 그리고 월정에서 버스킹이라고 하는 걸 막 이제 할 때 육지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제주에 있는 사람들도 니네 그거 안 될 거다라고 얘기도 하면서 참 용기 있다. 그렇게 말해주셨어요. 근데 저희는 용기 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막 발버둥 치지 않아도 그냥 사라지더라. 그리고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행히 재밌게 잘 흘러가기도 하더라. 물론 늘 잘 되는 거는 아니지만 큰 문제 아니고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연극적인 어떤 관점에서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젊은이들이 용기가 필요한 시대잖아요. 근데 별로 용기 안 내도 된다. 그냥 해도 된다. 그런 메시지. 근데 하면서 눈물을 계속 띄시는 거예요. 연극 공동체 다음에 행복한 여정. 제주가 좋다고 응원합니다. 개개인의 일상을 쭉 연결하면 맞닿아 있는 접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시 엉키고 가려진에서 만나보시죠. 이가경 작가는 평소에 드로잉이나 판화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또 동영상 작업까지 확장해 나가는 작가이고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상의 모습을 작업으로 창작해 왔는데요. 지금껏 작가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현실 속에 있는 그런 일상의 모습들은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런 사회적 이슈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그리고 지우며 시간과 공간을 한 화면에 담았습니다. 우리 일상을 통해서 어떤 사회와의 연결되는 지점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렇게 다양한 매체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매체들이 어떻게 작업으로 창작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관람해 주시면 좋겠어요. 반복되는 일상의 궤적을 채워나가는 전시,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사진으로 제주를 이야기하는 최재형, 김미희 작가. 이주 작가들이 담아낸 제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주에 와서는 제주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어떤 게 제주다움이 가장 사진 역가가 있을까 고심을 하다가 마침 집 가까이에 있는 돌문화공원에서 오백장군을 제가 받게 됐어요. 가까이에서 오백장군을 보니까 굉장히 제가 깊게 빠져들어가더라고요. 하루하루가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면서 계속 봄과 동시에 제가 돌과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야기하면서 사진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전시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 작품 옆에는 묘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빗방울이 함께 자리합니다. 아침 햇살이 강한 날 물방울이 빗방울로 바뀌는 아주 신개로움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물방울을 찍다가 거기에서 새로운 빗방울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친구 토이스토리가 돌아왔습니다. 인형 친구들에게 찾아온 새로운 친구 포키. 하지만 포키는 인형의 운명을 거부하고 떠나지요. 포키를 찾으러 갔던 우디도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과연 우디와 포키는 친구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영화 토이스토리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갑부은이 만난 사람들에서 연극공동체 다음을 만나봤는데 아까 그 마지막 인터뷰의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청년들에게 용기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냥 해도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게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요. 청년들이 좀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또 저도 많이 보면서 느꼈던 게 진짜 성공이라는 게 뭘까 행복이라는 게 뭘까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제주사리에서 정말 답을 얻었던 거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행복한 거 자기 소신을 또 마음껏 펼치면서 사는 게 정말 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다음 공동체 젊은 공동체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봉성린 시어터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리움이 그리네 오늘과 내일이에요. 오늘과 내일 7시에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7시 됐습니다. 이제 애월에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달려가셔서 마지막 공연 이번 달의 마지막 공연 그리움이 그리네 꼭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전시 소식들도 좀 전해드렸는데요. 주말 계획 챙기시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 부모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주말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최저기온은 18에서 20도, 최고기온은 24에서 26도로 구름 맞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18에서 19도, 최고기온 23에서 25도로 차차 구름이 개며 맑아지겠습니다. 여름철 되면서 이제 공원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제 또 밤기온 요즘 선산하고 날씨가 좋아서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면서 취사 행위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것에 따른 또 민원도 함께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7월부터 9월까지 도시공원에서 취사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실시한다고 합니다. 물론 공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긴 한데, 고기 또 먹고 싶긴 한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음주 단속, 집중 단속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가 술을 많이 먹고도 절대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술을 많이 드시고요. 대리운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절대 걸릴 리가 없고요. 과음을 많이 하신 날에는 아침에도 음주 단속합니다. 절대 과음을 하신 날에는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정말 기본이잖아요. 기본만 잘 지켜도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절대 어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또 건강하게 날 수 있는 방법들 저희가 소개해드렸고 다양한 공연 소식들, 해수욕장 개장 소식들 전해드렸으니까요. 올 여름 계획들 한번 차근차근 세워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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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